네, 오늘은 10월 30일입니다 지금쯤은 어떤 농작물에 관심이 집중될까요? 김장, 무하고 배추죠? 자, 여기 보이는 이 무는 제가 9월 5일날 배추와 동시에 심었습니다 한 55일 정도 됐네요 무가 이제 뭐 이 정도면 김장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면 금직하게 크고 있습니다 자, 무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가고 있고요 자, 목걸음은 이제 한번도 안줬는데 아, 옷걸음을 조금 줄겁니다 어떻게 줄거냐면은 아, 여기 톱밥이 있죠 저는 이제 가을에 길을 사먹으면 톱밥이 나와요 얘하고 여기 얘, 퇴비 퇴비는 1년에 한 포 반 정도 씁니다 얘하고 흙, 흙 30%, 얘 30% 톱밥, 얘 40% 퇴비 이렇게, 이렇게 이제 섞어가지고 배추 있잖아요 일단 배추를 한번 보여드릴까요? 배추가 결국은 아주 왕성하게 잘 되고 있어요 뭐 지금? 김장해도 될 정도로 와, 아주 잘 됐어요 자, 이빨 빠진 데가 있나 한번 보세요 단 한 개 채도 죽지 않고요 다만 파밤, 나방, 애벌레 있죠 걔네들이 한 두세 개 거기 공략을 했는데 제가 잡았죠 세 마리 잡았나? 네 잡고 나서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, 이때 이제 맛있는 배추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비료보다 퇴비 있잖아요 네, 퇴비하고 톱밥 없으면, 톱밥 없으면 상관없어요 흙하고 섞어가지고 어디다 주냐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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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이에다가 좀 뺑 둘러서 자, 주면은 얘네들 결고를 더 왕성하게 합니다 얘도 뭐 야, 얘는 누르스름한데요 황금 배추 같은데 자, 여기 여기 이 사이 자 지금 이 비닐걸칠 뜯는 데 전혀 없죠 처음으로 이 배추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음, 그리고 결고를 조금 더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,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다가 줄거예요 와 땅땅해요 얘네들 땅땅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무리 작업으로 자, 퇴비 화학비료보다는 퇴비 퇴비를 배추 잎 아니지 배추 뿌리 가장자리 이쪽에 좀 주시면은 배추가 더 맛있고 고소하고 달고 왕성하게 왕성하게 결고를 할 겁니다 자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건 한 달 정도 남은 김장 저는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어쩌면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김장을 할 텐데요 김장하기 전에 마무리 작업으로 퇴비를 좀 주시면은 아주 맛있는 배추를 수확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모두 사이사이에다가 마지막 걸음을 줄 겁니다 이상입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